어느 한 마을에 하나뿐인 아들수를 애도 존재 키우는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. 네, 수수코를 운영하는 수엄마입니다, 여러분들. 반가워요. 엄마, 나 일어났어. 어, 수요일어났니? 엄마, 나 이제 교복 입기 싫어. 나 이거 안 입을래. 아니, 학생이 교복을 입어야지 뭔 소리야? 아니, 지금 방학이잖아. 학교도 안 가는데 왜 자꾸 교복을 입혀? 네가 옷을 못 입으니까 그러지. 아, 그럼 우리 학교 교복 싸주든가. 이거 옆 학교 교복이야. 옆 학교 교복이 더 싸. 니네 건 너무 비싸. 아, 진짜. 엄마, 그럼 나 용돈 줘. 나 방학이니까 애들이랑 방학 숙제로 나 곤충 채집도 해야 돼. 엄마가 다 벌레 잡아줬잖아. 아, 그거 쪽팔려서 못 가져가. 애들은 다 사슴벌레, 잠자리 이런 거 잡아오는데. 나 혼자, 이거 바퀴벌레, 돈벌레. 야, 쪽팔려서 못 간다. 빨리 돈 줘, 나 놀러 나가게. 아! 왜 때려, 엄마. 팔이도 잡았다, 여기. 안녕하세요. 네, 걸그룹 다이아 매니저입니다. 어, 그런데요? 아, 네. 애들이 과자를 먹고 싶대서 왔는데 이게 비공식적 스케줄이라서 좀 극비에 들어와도 될까요? 아니, 그냥 들어오면 되지 모르고 매니저가 와서. 네, 감사합니다. 얘들아, 들어와. 들어와. 그래, 그래. 둘, 셋. 듀윗 어메이징 디아. 네, 안녕하세요. 다이아입니다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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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여기가 자키자키 맛집이라고 해서 왔어요. 자키자키 3개만 주세요. 우리 제크 맛집이야. 자키자키 안 팔어. 그러면 제크라도 주세요. 제크, 제크. 아니, 근데 저희가 다 합쳐가지고 600원밖에 없는데. 조금만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? 아니, 600원 없게 없는데. 아니, 맨입으로 뭘 깎아달라 그래? 음, 음식 먹고 싶은데 깎아주시면 안 돼요? 나 여자야. 어차피 여기 신곡 공부하러 나온 거 아니야? 여기서 신곡 공부할래? 아니면 더 인기 있는 코너에서 할래? 여긴, 여긴 이슈가 안 돼, 이 코너는. 인기 있는 코너에서 할래. 안녕히 계세요. 수엄마, 이거 칸 좀 봐줘. 자, 자. 물을 더 넣어야겠구나. 수엄마. 아이고, 아이고. 어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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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. 어차, 어차, 어차. 어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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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. 히히히히히히. 아유. 코너 주인공이 영기 엄마의 화려한 등장. 아아. 던스 던스 던스. 아아. 아아. 왔어? 잠깐만. 수도 있었구나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 못한다. 또 우리 아들 흉 보러 온 거야? 뭔 흉을 봐, 또. 어?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애인지 알아? 얘 아주 뚝심 있는 애야. 얘는 한 눈물만 파. 아아. 우리 연기는 똥꼬 파. 아이고, 그렇지. 아이고, 잘할까? 아이고, 잘해, 잘해, 잘해. 또 지만 웃기려고 하는 플레이 저거. 뭔 소리야? 뭐? 얘 뚝심이 있어서. 하늘물만 파. 이게 자연스러운 대사야? 그런 거지 같은 대사를 날 주고. 뭐야? 지가 똥꼬로 웃기겠다고. 뭐? 아니, 그러면 그래. 말 잘했어. 그럼 내가 할 테니까 한번 해보면 될 거 아니야? 어, 먼저 해봐 대사를. 우리 연기 보면 알겠지만 자, 잇머리 훤칠해. 얜 벽에 똥칠해. 이거 봐. 우리 연기는 엄마 똥치매. 아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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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똥칠해 해서 끝난 걸 왜 똥 꺾어 거기서? 마지막 웃음을 쥐어짜기 위한 연기 엄마의 똥꼬 희생정신. 우리 진정하고 내 본론을 얘기할게. 우리 전국노래자랑 나갈 것 좀 연습 좀 해보자고. 알았어. 원더걸스 노바디 알아 몰라. 알지. 그거 할 테니까 들어와. I know nobody nobody but you. I know nobody nobody but you. 왜 안 들어와? 노래하다 왜 죽어 갑자기? 뭘 죽어? 노바디 이걸로 들어왔어야지! 그 닫혀진데 어떻게 들어가 거기를! 왜 안 들어왔어 왜 앙 앙 앙! 내가 먼저 할게. 해. 토민 디디 알지? 핫 이슈. 모르겠어 그럼.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내 모든 거 하나하나 핫 이슈 좋겠슈 뭐야. 들어왔잖아 왜 안 들어와. 답답하다. 영기야 답답해. 네 답답해. 답답한 양반이었어. 어 너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너 지난주에 이거 영기 엄마 코너 회의 시간에 너 선다방이랑 회의 겹친다고 너 선다방 회의 잠깐 하고 온다고 그랬지. 근데 너 선다방 팀이랑 어디 갔어? 계곡. 뭘 어야! 계곡 가서 회의도 한 게 아니야 또. 가서 아주 박나래한테 잘 보일라고 아주 수발수발을 들었더만. 어? 계곡에서. 계곡에서 백승을 먹는데 닭다리 다 박나래 뜯어주고. 어? 씨 이 양반들이 점점. 누구 하나 맞짱 또 나랑 나와. 나도 스타가 되려고 잘 나가는 애들이랑 어울리고 수발 들고 그러는 거 아니야. 아니 그럼 너도 스타가 되면 되잖아. 아니 저기 문세윤한테 얘기해서 맛있는 녀석들 나가. 아우 맛있는 녀석들 못 나가. 아 왜 못 나가? 아니 입이 짧아. 못 나가. 목 없이 먹어. 마태 가렵지 먹는다고. 안 그래도 밥 먹다가 아빠한테 숟가락으로 맨날 맞는데. 그럼 어떻게 나가 내가. 문세윤한테 맞을 일 있어. 아니 그러면 저기 냉장고를 부탁해. 그런 데 나가. 아유 냉장고를 부탁해도 못 나가. 아니 거기 왜 못 나가. 아유 우리 집 냉장고 꼬랐어. 거기 게스트들 보니까 다 양무형인데. 나는 이 바닥에 이렇게 꺼내는 거. 이거 잠깐 자리. 아니 그러면 고민거리 만들었어요. 안녕하세요 나가. 안녕하세요 못 나가. 아니 거기 또 왜 못 나가. 나 미끄럼틀 무서워해. 못 나가. 그리고 거기 앉아있는데 나 발냄새 난단 말이야. 그러면 너 저기 노래 잘하니까 뮤지컬 해 뮤지컬. 연기야 이거 또 될 거 같은 느낌이 있다 이건 또. 그런데요. 그러면 내가 뮤지컬 노래 하나 할 테니까. 관객님 여러분들이 뭐 듣고 판단해 주겠지. 그래 그래. 너 그동안 힘들었잖아. 뮤지컬 노래로 다 털어내 이번 기회에. 음악 주세요. precious Queen.